2024년 4월 3일 하츠보시아건 4번째 홈런 시간, 오늘은 이 아이돌의 정보가 해검되었습니다. 스미카의 친구라는 설정을 가진 이 소녀의 이름은 카츠라기 릴리아, 하츠보시아건 1학년 1반, 나이 15세, 출신지 스웨덴, 치미, 가자만대기 일본 애니메이션, 특히 가자만대기 게임, 해외 출신의 신입생, 노래나 춤 경험은 없고 항상 자신감이 없어 움츠러든다. 재능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돌에 대한 동경은 진짜로 상당한 노력과 친구인 스미카와는 함께 무대에 설 약속을 하였다. 평가, 해외 출신의 신입생, 노래나 춤 경험은 없고 항상 자신감이 없어한다. 그다지 아이돌에 적합한 것 같지는 않지만 시리즈마다 있는 해외 출신 캐릭터로 아버지는 일본인, 어머니는 스웨덴인의 하프입니다. 취미는 애니감상, 특기는 게임, 그리고 가자만대는 게 취미이자 특기로 평범한 소녀지만 일본인을 좋아하는데 특히 마법소념을 메카무를 좋아하는 숨은 오타쿠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스미카 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구로 발레 유학으로 온 스미카랑 우연히 만나고 아버지가 일본인이라 일본어를 할 줄 알던 릴리아는 그대로 스미카랑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츠보시아건 입학선까지는 스웨덴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발레 유학 중 만났다는 부분에서 릴리아 역시 발레를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필 설명에 춤, 노래 경험이 없다는 부분에서 아마 우연히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린 이 경험이 없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데 릴리아는 이러한 경험이 없다 보니 춤과 노래는 0점이라 아이돌을 써야 재능이 없다고 평가될 정도로 최악의 스탯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동경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아이돌을 하고 싶고 언제가 반드시 스미카랑 같이 무대에 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츠보시아 학원에서 열린 라이브를 보고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며 하츠보시아 학원에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한 마음 덕분에 능력과 배기로 그녀에게는 동경과 이루고 싶은 목적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그것이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꿈과 동경, 노력이라는 삼박자는 보통 시리즈 빨강이 가져가는데 여기서는 사키가 아닌 릴리아가 가져간 것 같네요. 담당 성우님으로는 하나이 카나시로 9월 11일 생 도큐배우생활협동조합 소속이십니다. 2020년부터 데뷔한 성우님으로 동기 중에는 이미 아이마스에서 활동 중인 시즈키 아자사시, 우메자와 메구시, 코모리 유리씨랑 동기라고 합니다. 학원 마스 성우 중 신호동 3위방 다음으로 오디션을 보셨다고 하는데 사키역을 본 후 바로 릴리아 오디션을 봤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전에 언급되었던 스미카의 친구 6번째 멤버 릴리아의 영상이었습니다. 릴리아는 아이돌의 꿈, 스미카는 그런 릴리아를 응원하는 쪽. 같이 무대에서 자는 약속은 과연 어떻게 이뤄질지가 포인트겠네요. 릴리아의 영상